즉, EDM으로 본인 나름대로 이 곡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한 곡을 했어요. 자! 음악 주세요. 이거 그냥 아유 노래 아니에요? 들어보세요. 이게 뭐야?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. 신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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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! 이거 이제 클럽에서 틀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가요제에서 계속.. 가요제를 클럽으로 만듭시다! 아 근데 실제로 아유가 현장에서 이거 라이브를 합니까 계속? 해야죠. 가가가가 연습해야죠. 3단고음 대신에 3단고음! 아유! 3단고음 했으니까 네 3단일렉트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. EDM에 가능성이 있는지만 확인해보시면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자고요.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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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되겠는데 요게 아, 와 유야 잠깐 준비하면 돼 바로 이게 바로 핵심적인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거에요 뭐가 문제라는거에요 자 사실 이걸 라이브로 부탁을 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라니까 이게 무의한 부탁이요 사실은 사실 근데 이게 저 어 어떻습니까, 이적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에요? 저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가가가 아 그러다가 아이유가 이걸 하고서, 쳐줄까 하다가, 어딜 쳐줘. 아닌 것 같다. 이 친구가 아주, 그냥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. 아이유는 돼요. 아이유 조금만 좀 해볼 수 있어요. 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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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. 아 되래 되래 되래. 됐어! 잘한다. 대단해. 형의 열정은 굉장히 높게 사는데요. 노래가 흐름이란 게 있고 색깔이 있는데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고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고 잘한다.